자 삼성공조 함께 보면서 대응 전략 좀 말씀을 드릴게요. 좀 물리심도 많죠. 어쩔 수 없어요 지금. 삼성공조가 주도주 역할을 지속적으로 해줬어야 했는데 많이 안타까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얘들 같은 경우는 자동차 부품주로 움직이죠. 특히 삼성전자가 레녹스랑 손잡으면서 미국의 공조시장. 자 공조가 뭐예요 여러분들? 냉난방이죠. 이제 자동차에도 뭐가 들어갈 거예요. 당연히 에어컨 들어갈 거 아니에요. 난방도 들어갈 거고. 그래서 친환경 차에 들어가는 것도 같이 만든다 해가지고 잠시 올랐는데 근데 문제는 현대차 부품주가 상당히 세요. 화신도 그렇고 DY 파워도 그렇고 등등 여러 개가 많이 가죠. 대창단주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조금 또 하필 또 삼성공조 같은 경우는 냉난방 쪽을 하다 보니까 또 AI 데이터 센터의 냉각 수요에 대한 것도 또 이제 좀 올라갈 거다 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다 해서 부각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요. 삼성공조 같은 이런 기업은 그냥 웬만하면은 좀 들고 있는 게 좋아요. 자 왜냐하면은 이제 지금 실적으로 봤을 때는 좀 많이 안 좋은 편이에요. 안 좋은 편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재산평가를 보니까 PBR이 0.4배면요. 이거 탑이에요. 탑. 보통 저 PBR 하면은 한 0.7에서 한 1.5배를 저 PBR 주라고 칭하는데 0.4배면은 나중에 분명히 저 PBR 관련주에 분명히 테마 한번 볼 겁니다. 알아서 올라갈 거예요. 이렇게까지 한 번 갈 수 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여기에서 사신 분들은 물려서 한동안 좀 고생하실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우리가 너무 고점에서 산 거는 우리의 실수라고 인정을 하고 추매를 해서 대응을 하던가 잠시 자르고 다른 종목 넘어갔다가 다시 돌아오시던가 뭔가 선택을 하셔야겠죠. 그런데 이런 종목은 일단 스몰캡이에요. 이렇게 오르기 전까지만 해도 시총이 끼케야 한 800억 정도 왔다 갔다 하고 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하라캔들에서 뭔가 세력들이 매집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게 외국인이냐? 아닙니다. 자 실제 외국인이 아니라 외국계 증권 창구에서 거래하는 한국인들 참여계좌가 대부분이다. 자 한국인들 참여계좌라고 하면 뭐예요? 작전 세력들이 가담할 수 있을 확률이 상당히 높다. 아무튼 지금 거래량을 엄청 폭발시키고 잠시 거래량을 빼면서 여러분들의 손절 물량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키움증권 거래형 입체 분석을 하시면요. 지금 최근 3거래일 동안 개인들의 물량을 개인들은 다 지금 개인 출산을 손절했어요. 키움은 개인밖에 안 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받아 먹은 세력들이 있어요. 특히 미래의 셋은 세력 창구라고 들리죠. 다들 이런 하락 차트의 손절 물량을 다 받아 먹고 있다. 자 그러면 이게 뭘 뜻하냐? 한 번 더 정고점 이상 간다는 얘기 있죠. 그래서 이제 1차 목표가는 16,000원까지 보세요. 여기를 뚫지 못하게 되면은 이제 팍 내려올 거예요. 그래서 조금 아래 한 15,800원 정도가 우리의 목표가 되겠죠. 자 이게 1차예요. 만약에 여기를 뚫는다고 가정했으면은 18,000원까지 보셔야 되는데 몰라요 뚫지 안 뚫지. 그러면은 매도하고 16,500원 이상의 안착되는 거 확인하고 그때 들어가시면은 18,000원까지 슈팅이 나올 겁니다. 이런 식으로 대응하시면 어려울 거 없어요. 아무튼간에 뭐 제가 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가격대로 어려울 건 없을 건데 문제는 이제 우리가 또 다른 종목도 사야 되잖아요. 종목 오르기가 정말로 까다로워요. 요즘 또 시장이 보세요. 어제 같은 경우 CPI도 좋게 나왔고 나스닥 1.6% 올랐는데 시브럴 한국장 코스닥 0.1% 오르고 가지고 있는 종목도 오르지도 않고 그냥 대형주 위주로 올라가고 있고 이상하죠? 화장품이 갑자기 또 왜 올라요? 맞잖아요. 올랐으면 이제 애플 엔비디아 올랐으면 이제 뭐 반도체나 휴대폰, 카메라 이런 데로 가야지 이상한 데로 가고 있어요 화장품으로 시장이 헷가닥했다는 거예요 지금. 한국장 쓰레기라고 이렇게 소리를 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도 또 숨은 보물들이 있어요. 자 그런 종목들을 어떻게 발굴하냐? 자 지금부터 영상을 집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드디어 나왔습니다. 금융공학과 AI를 접목한 급등주 발굴 어플 그리고 PC 프로그램 완성이 되었고 한 달여 이상 테스트를 한 결과 어마어마한 수승률이 나왔습니다. 제가 지금 이것을 왜 소개하냐? 우리 구독자분들 매번 채널 시청해 주시고 영상 수익 저에게 가져다 주시고 후원도 해 주시고 하는데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제가 다 해드려야겠지 뭐라도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는 무료로 다 제공을 해 드리니까 미리 비용 걱정 이런 거는 안 하셔도 된다. 지금 보시면은 이 프로그램 이름이 주식닥터예요. 어플 이름도 주식닥터 동일한 프로그램입니다. 여러분들의 계좌를 치유해서 소생시킨다. 이런 뜻이고 지금 화면에 보이다시피 어플 모바일 버전 메인 화면과 PC 화면 두 개가 보일 거예요. 특히 오늘 어떤 테마들이 올랐는지 한눈에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AI와 금융공학 데이터 기반으로 추출한 종목들도 이렇게 실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알람까지 옵니다. PC 버전은 가장 많이 쓰는 탭을 이렇게 올려놨고 뒤에 제가 다시 한 번 더 보여드릴 겁니다. 먼저 어플 다운받는 방법 간단해요. 전화번호 따로 보낼 필요도 없고 그냥 여러분들 어플 다운받는 플레이스토어 다들 아실 거예요. 우리 앱 다운받는 거 있잖아요. 플레이스토어에 등록이 되어 있는 검증된 어플이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된다라고 미리 말씀을 드리고 다들 앱 설치 한번 해보셨죠. 다들 뭐 다른 거 카카오톡도 마찬가지고 다 여기서 설치를 합니다. 참고로 아이폰 쓰시는 분들은 사용이 안 돼요. 아이폰은 아이폰 쓰시는 분들은 공기계 구하셔서 그냥 이제 그 공기계에서 다운받으시던가 혹은 PC 버전을 이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먼저 플레이스토어 들어가서 그냥 여기 보세요. 주식닥터 그대로 검색을 하시면 딱 이런 초색깔 바탕 아이콘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클릭하신 후에 다운을 받으셔서 여기 열기 버튼 누르시면 어플이 실행될 겁니다. 왼쪽 화면이 메인 화면이에요. 오른쪽 위에 로그인 버튼을 누르면 오른쪽 화면이 바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여기 아이디 빌번호 입력하는 창이 나오는데 밑에 보시면 여기 가입하기 제가 화살표로 이렇게 쳐놨는데 가입하기 보이시죠? 이것을 누르시면 돼요. 누른 다음에 여러분들 아이디 빌번호 뭐 쓰실지 해서 회원가입을 하신 후에 로그인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어플 간단히 소개를 해드릴 건데 어플이 지금 어떻게 종목을 포착하는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지금 보시면 모닝파워도 보이고 돌격대장도 보이고 여기 두 개가 보일 겁니다. 먼저 모닝파워 흔히 말하는 시초가 매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시초가 돌파 매매 종목을 장 초반 아침 9시부터 9시 10분 이 사이에 수급이 몰리고 상승 여력이 가장 큰 종목들을 어플, 이 AI가 실시간으로 분석을 해서 바로바로 여러분에게 알려줄 겁니다. 보면 여기 이제 뭐 흥구석유도 있고 골라리스 등 KBI 메탈 엄청 많이 올랐어요. 포착하고 22.85%가 상승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장 시작하고 어플, 신호만 기다리면 수익을 가져다줄 수 있는 종목을 이렇게 알려줄 거예요. 그리고 미리 말씀드리지만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는 무료니까 걱정하지 마셔라고 말씀드릴 거고 자, 다음은 돌격대장이에요. 돌격대장은 흔히 말하는 장중 급등주를 뜻합니다. 수급이 갑작스럽게 몰려서 VI 발동이 가능성이 높은 종목들을 이렇게 잡아줍니다. VI 한 번만 먹어도 10% 이상 수익이 나오죠? 지금 보시면은 11%, 12%, 12%, 12%, 7%, 8%도 있고 15%도 있고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하루에 한 종목이 아니라 여러 종목 그런데 이 어플이 잡아주는 종목들이 수익률이 상당히 좋고 타율도 정말로 좋아요. 웬만한 건 거의 다 수익이라고 보면 되는데 아무튼 참고로 가장 많은 신호가 나오는 시간대가 오전이에요. 오전 오후도 나오긴 하는데 우리가 보통 주식을 하면은 오전의 거래량이 가장 활발한 것을 아실 겁니다. 맞죠? AI도 학습을 하다 보니까 그것을 알기 때문에 오전에 포착 종목이 더 많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거고 그리고 이런 걱정하실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아니 이거 어플 계속 켜놓고 보고 있으면은 휴대폰 이거 다른 거 못하는데 맞죠? 근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어플이 AI 기반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포착하면 알아서 포착하고 즉시 휴대폰 알람으로 이렇게 매수가 다 알려줘요. 종목명의 매수가까지 그리고 놓칠까 봐 한 번 더 알려줍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 업무 보시고 직장일 하시면 업무 보시면서 볼일 보시고 주부분들 설거지하고 집안일 하시다가 갑자기 휴대폰에서 알람이 울린다 하면은 종목을 보고 바로 매수하면 되는 거예요. 종목을 못 봐서 수익을 날릴 일이 없다라는 말을 드리는 거죠. 정말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잘 만들어놨고 게다가 수익률도 짱짱한 우리 주식닥터 어플 빨리 우리 구독자분들 사용을 해보셔야겠죠. 그리고 엄청난 기능이 하나 더 있어요. 종목 상세 검색 상세 검색 기능인데 왼쪽에 보시면은 박스에 여기 검색 키워드 입력해 주셔 보이시죠. 여기 보시면은 자 여기 검색 키워드 입력해 주세요. 요거를 클릭하면요. 이렇게 입력하라는 창이 나와요. 여기서 입력을 하면은 바로 관련 종목이 나옵니다. 그냥 요거를 클릭하면 돼요. 자 클릭하면은 어떤 화면이 나오냐 자 사진 보이면은 사진 보이시죠. 자 실시간 수급 동향 자 시총이 얼마인지 외인과 기간이 얼마나 매수했는지 어 그리고 가운데 보시면은 이제 종목 포인트 보이시죠. 에이아이가 각종 보조지표 수급 동향 한순간에 파악을 해서 이 종목이 상승 확률이 몇 퍼센트인지도 알려줍니다. 이것만 봐도 지금 이 종목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약한지 이런 거 다 알 수 있겠죠. 바로 밑에 보시면은 이제 해당 종목이 어떤 테마에 엮여 있는지도 바로바로 볼 수 있어요. 액화천연가스 풍력 환율 하락도 있고 2차전지 철강도 있고 다 나오죠. 여러분들 이 녀석이 어디 테마에 엮여 있는가 그리고 세 번째 여기 사진을 보시면요. 자 유사 테마 종목 보일 거예요. 자 우리가 보통 이제 테마를 우리가 보통 칭할 때 1차 테마 자 1차 테마가 있고 2차 테마 3차 테마 다들 이렇게 나누죠. 1차 테마 오르고 그 다음에 2차 테마가 오르고 그 다음에 3차 테마가 오릅니다. 여기에 다 나와요. 유사 테마 종목들이 실시간으로 바로바로 어떤 종목이 이렇게 있는지 다 알려줘요. 여기서 아직 오르지 않은 것들 매수하면 그게 2차 테마 3차 테마 이런 거를 우리가 바로 종목을 쉽게 다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종목이 상승할지 눈에 바로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수익 내기가 한층 더 편하다. 맨날 인터넷 검색하고 방송 보고 종목 찾느라 또 그러다 보니까 시간 허비해서 막상 살라니까 이미 많이 오르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남들보다 더 싸게 살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모바일 버전은 여기까지 좀 말씀드리고 아무튼 간단히 플레이스토어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니까 이용을 많이 하셔서 많은 수익 보시기 바라겠고 지금부터 이번에는 PC 버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주식닥터 PC 버전 실행을 하면 나오는 창들인데 초록색 박스 보이시죠? 여기 초록색 박스 자 여기에 버튼을 누르면 딱 창이 다 떠요. 그래서 하나하나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급등주 포착 화면이에요. 아까 우리 모바일 버튼에서 보다시피 불기둥 모닝파워 도력대장 이렇게 해서 지금 하루 만에 수익률이 210%가 나왔어요. 지금 날짜가 10일 동안 나온 데이터를 보니까 1360%가 나왔다. 그렇죠? 그리고 보시면 불기둥 모닝파워 수급대장 돌격대장 지금 이 모아보기 클릭해놓으면 이 4개가 한 번에 다 여기 나와요. 그런데 이것만 따로따로 클릭하면 거기에 대한 것만 나온다. 보통 모아보기를 누른 상태에서 많이 보죠. 순서대로 시간별로 위로 하나 둘 셋 뜨니까 가장 위에가 최신이에요. 여러분들 아무튼 한 번 더 제가 상세하게 보여드릴 거고 아까 어플에서 다른 거 기억나시죠? 불기둥 그 다음에 모닝파워 불기둥은 장중시세와 거래량이 불기둥처럼 상승하는 이런 시발점에서 포착하는 건데 여기 설명 다 적혀있어요. 테마가 주도하는 시장에서 엄청난 퍼포먼스를 발휘하는 그런 녀석이에요. 불기둥은 그리고 모닝파워 장시작구 추가적으로 강력한 파워죠. 거래량이라고 뜻할게요. 강력한 거래량이 발생되는 종목을 AI가 바로 포착해서 강력한 수급이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그런 10% 이상의 상승으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종목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 장 시작하고 장 초반에 종목 포착이 이루어지고 오후에는 별로 종목이 나오지 않는 그런 툴입니다. 다음은 수급대장 그리고 돌격대장인데 수급대장은 장중수급이 들어오는 종목을 AI가 빠르게 포착해서 바로바로 알려줘요. 보통 3에서 10% 수익률이 나오는데 단기적인 수익 그런 종목이라고 보면 되는데 단발성 수급이기 때문에 오래 들고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매도하기도 더 쉽기 때문에 수익을 쌓아가기 가장 좋은 그런 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돌격대장 상승장이든 하락장이든 상관이 없어요. 개별 그런 종목을 AI가 포착을 하는데 짧은 수익 스켈핑 다들 들어보셨죠? 스켈핑하는 종목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3% 내외 많게는 7% 내외의 수익까지도 볼 수 있는 그런 툴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이렇게 4가지 급등주를 실시간으로 누가 포착을 하죠? AI가 포착을 해서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모바일 버전처럼 PC에도 자 여기 우측 하단에 보면은 이렇게 편지 모양이 봉투 편지 딱 봉투 모양이 나오거든요. 종목명 그 다음에 진입 가격 그리고 밑에 퍼센트 익절가 손절가 퍼센트를 다 이렇게 알람으로 알려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PC 켜놔도 이게 그냥 PC로 다른 업무 하다가 이것만 켜놔도 딱 오른쪽 밑에 알람이 온다. 바로 그냥 들어가서 매수매도 하면 된다.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추가적인 기능이 몇 개 있어요. 세력차트 차트 기능인데 위에 보시면 세력차트라고 나올 거예요. 이게 엄청나요. 초록색 박스에 이 세력차트를 누르면은 바로 이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왼쪽 빨간색으로 네모 쳐놓은 거 있죠. 세력의 이렇게 보시면은 외인수구 기간수구 MACD 볼린저 밴드 위치판단 심리선 RSI 등등 다 나옵니다. 그런데 제일 여러분들이 흔히 보지 못한 세력 매집 버튼 있죠. 저도 이거 많이 봐요. 그리고 이걸 누르면은 여기 세력 매집 추정지표 여기 보이시죠. 여기 이 화면에 나와요. 여기 박스 이 살색깔 화면에 나와요. 이게 딱 추가가 돼요. 정확히 보시면은 여기 파란색과 빨간색 두 개가 보일 거예요. 파란색은 세력이 매도하고 있고 빨간색이 세력들이 매집을 하고 있는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색깔이 정 반대로 나와요. 이게 보시면은 반대가 아니라 일치하는데 파란색 세력들이 던지면은 바로 은봉이 나옵니다. 그리고 빨간색이 나오면은 양봉이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이 색깔만 보고도 세력들이 매집하고 있다 팔고 있다 그것만 보면은 우리가 바로 수익 내기가 엄청 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급등지점 포착도 차트에서 AI가 표시해 주기 때문에 정말 투자에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그리고 다음 종목은 다음 종목이란 다음 기능은 종목 분석란이에요. 모바일 버전과는 다르게 이제 우리가 인터넷에서 검색하는 모든 데이터가 한눈에 다 보여요. 그래서 굳이 네이버 검색 따로 하실 필요 없고 이 주식 닥터 프로그램만 있으면은 종목 포착부터 차트 종목 분석 심지어 공시 내용 자 공시 보기 하면 공시 다 나옵니다. 이거 누르면은 한눈에 다 볼 수 있어요. 그냥 여러분들의 투자 비서를 고용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PC 버전은 어플 이 앱처럼 플레이스토어 이런 것에 등록을 할 수가 없어요. 저도 어디에 올려놔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PC 버전 같은 경우는 저에게 요청을 해주셔야지 제가 따로 보내드릴 수 있는 점을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상단에 제가 전화번호 잠시 오픈해놨거든요. PC 버전 받으실 분들은 채널 구독을 누르시고 왜 구독을 눌러야겠죠? 제 구독자들만 보내드리니까 그래서 채널 구독 누르신 다음에 구독자에게만 드린 혜택이기 때문에 위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010-5929-7823 여기도 적혀있어요. 여기다가 간단히 숫자 1 숫자 1 적어서 저에게 문자 남겨주세요. 그럼 제가 답장으로 PC 버전, 파일 그리고 사용할 수 있는 사용 설명서가 분명히 있겠죠. 이거 두 개 같이 제가 답장으로 보내드릴 테니까 필요한 분들은 문자 남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최대한 어르신분들도 쉽게 사용할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 정말 많이 고민을 했어요. 고민의 흔적이 느껴지시려나 모르겠는데 그리고 지금 이미 60대 이상의 구독자 어르신분들도 사용을 하고 있고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있어요. 생각보다 간편하고 한눈에 들어와서 사용하기 편하다고도 말씀들 하시고 심지어 수익률이 생각보다 너무 좋고 하니까 후원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무튼 여러분들도 빨리 사용하셔서 많은 수익을 보셔야 되니까 빨리 여러분들 어플을 다운받으시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모바일 버전은 그냥 우리 카카오톡 다운받는 거기 있잖아요. 플레이스토어 거기서 주식닥터 검색해서 휴대폰에 설치하시고 맞죠? PC버전이 혹시나 필요하신 분들은 상단에 제철화번호 010-5929-7823 이쪽으로 숫자 1 적어서 저에게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답장으로 파일과 사용설명서 보내드릴 테니까 저에게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고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